최애가 듣고 최야랑 듣는다 키노와 함께하는 최애의 플레이리스트 하이플로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키노 그리고 포즈로 첫 솔로 데뷔를 한 가수 키노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신곡 포즈의 얘기 그리고 작업 비하인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키노의 포즈 리스닝 가이드집 가보겠습니다 포즈 셀프 인터뷰 먼저 포즈라는 곡이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누구에게나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존재하죠 사랑에 빠지는 순간의 시간, 공간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굳고 마지막으로 이제 몸까지 멈춰버리는 포징 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짧은 순간을 3분짜리 공구로 풀어낸 곡입니다 굉장히 트렌디하면서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을 배로 보여주기 위해서 발레와 현대무용적인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작곡가 친구들 지인들이랑 같이 이 곡을 만들 때 내면 감정을 표현하는 곡인 만큼 섬세한 부분들을 좀 잘 다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단어 하나하나 발음 하나하나가 좀 잘 들리게끔 마음에 좀 잘 와닿게끔 오래 알고 가까운 사이지만 이번에 작업하면서 이런 거 너무 멋있다 새롭게 발견한 게 있는지 제가 이번에 좀 많이 감동을 받고 와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구나 했던 게 뭐냐면 저의 첫 솔로 앨범이잖아요 좀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같이 흔쾌히 어 도와줄게 어 해줄게 좀 예민하고 좀 자잘한 부분들까지 제가 요청한 것들을 다 너 솔로 앨범이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의지를 보여주면서 작업을 했던 게 저는 되게 고맙고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유니버스가 진짜 좋아하겠다 빨리 보여주고 싶다 느낀 순간 언제였나요? 매 순간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뮤직비디오 춤추는 신들을 찍을 때 어떤 게 유니버스가 원하는 키노의 모습일지 어떤 게 가장 멋있어 보일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쳤던 것 같아요 무슨 대화를 가장 많이 했는지 이제 여쭤보셨는데 네이슨이랑 그런 대화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 이게 키노지 제가 좀 잘 못하고 있을 때 형구야 키노답게 키노답게 이 키노라는 캐릭터가 그 사람을 좀 불러오라고 많이 소환을 했던 것 같아요 네이슨이 곡 작업하면서 키노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뭘까요? 안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 파워풀하고 키폡적인 요소가 많은 안무들이 주를 이루지만 그 중간중간에 모던 앤 컨템포러리 댄스를 레퍼런스로 한 동작들 중간중간에 배치가 잘 돼 있어요 이번에 어떤 거를 목표로 했냐면 안무를 만들면서 섹시한 안무를 만들지 말자 절제를 했으면 좋겠고 미학적인 끌림이 나한테는 더 우선이다 아름답다 정말 예쁘다 멋있다 그런 감정들로만 좀 지배를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포즈는 나에게 뭐뭐한 노래다 오프닝 오케스트라 같은 노래다 근데 그런 음악들이 대부분 가장 와이드하고 가장 힘을 많이 주게 돼요 이 공연의 포문을 열어주는 만큼 이 공연의 첫 이미지 포즈는 저한테 그런 곡이에요 솔로 아티스트 키노 싱어송라이터로서의 키노의 첫 발자취로 가장 적합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곡이고 후회하고 부끄럽지 않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곡입니다 이어서 작곡가 키노의 작업 스타일을 알아보는 시간이겠습니다 키노의 작업 노트 집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업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키노는 주변 친구들에게 들어봐 하면서 보낸다? Yes or No Ness 곡에 따라 다른데 그렇지만 예스 일단 자랑하는 성격이긴 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제가 좀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포즈는 자랑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들려줬던 사람이 이제 멤버 후영 리더 후영한테 가장 먼저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음악만 이렇게 딱 들려준 게 아니라 작업실로 불러서 작업물들을 보여주면서 노래를 같이 동시에 들려줬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고쳐야 좀 더 매력적으로 늘릴까요?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해줬습니다 녹음실 들어갈 때 좋아하는 분위기도 있어요? 녹음실에서 불 끄고 노래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정 잡고 좀 이소라 선배님이 되었다 포즈도 불 끄고 녹음했나요? 사실 이번에 다큐멘터리 촬영이 있어요 키노웨어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제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불을 다 켜고 조명까지 설치하고 녹음을 했는데 결국엔 브릿지 녹음할 때는 껐어요 감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편집자 직원분께서 좀 놀라셨다고 갑자기 끄길래 곡이 딱 한 곡이어서 이대로 가기 아쉽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 가지 더 해볼까 합니다 포즈가 사랑에 빠지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을 담은 곡이잖아요 저 키노는 과연 어떤 순간을 보면 사랑에 빠지는지 키노의 사랑 Zip 남겨보겠습니다 키노가 스스로를 더 사랑스럽게 느끼는 순간을 골라주세요 A 연습 중 땀에 살짝 젖은 내 얼굴을 연습실 거울로 봤을 때 살짝 이런 건가요? 좀 괜찮네요 B 하루 꽉 찬 일정을 무사히 끝내고 뽀송뽀송하게 싹 씻은 후 거울을 봤을 때 저는 B 거울 보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아 나 멋있어 자기한테 취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저도 해요 거울 속에 저한테 반한다 나르시시즘 이 정도는 아니지만 깨끗하네 정도 와 나 멤버들 진짜 사랑한다 하는 순간 과연 A와 B 중 어느 쪽일까요? A 힘든 날 멤버들에게 말도 안 했는데 힘내라는 메시지가 오고 심지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키노가 있는 곳까지 차를 몰고 왔다 아 근데 어느 정도는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B 역시 힘든 날 멤버들이 우리 키노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면서 용돈을 100만 원 줬다 둘 다 비현실적이니까 좀 낫네요 저는 B번 고르겠습니다 100만 원 감사해요 후이형 100만 원 줄 사람 후이형밖에 없어요 아마 신혼이형은 보증을 잘못 써서 망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이러면은 진짜 발벗고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 줄 사람이지만 무턱대고 100만 원 주면 왜? 싫은데? 그럴 거 같아요 시루와 집에서 놀고 있어요 둘 중 어느 상황이 더 사랑스러울까요? A 시루와 눈싸움 할 때 B 시루와 도망가기 놀이 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고 그냥 시루가 째려보는 것과 시루가 저한테서 도망가는 것 저는 도망가기 할 때 B로 고르겠습니다 시루가 제가 음 시루 하고 안 하려고 할 때 다 도망가요 아 나 좀 와 나한테 좀 와 고양이가 그렇죠 뭐 제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들 저의 첫 솔로곡 포즈 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여러분들과 최애 플레이리스트에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노래 들고 플레이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키노였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